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역대상 21장에서 22장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민숙이의 인구조사와는 목적부터가 달랐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 자신의 성과와 숫자를 과시하기 위한 인구조사였고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윗이 자신의 성과로 바꾼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는 157만 명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보아서는 이스라엘의 강대함을 드러내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악으로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상 21장에서 22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229일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합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합이 아래되 요합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합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합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합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요다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합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유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요합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요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요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요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요호와께서는 극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요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요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요호와의 천사가 역수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요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르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요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요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역수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요호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요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요호를 위하여 여기에 한 재단을 쌓으리니 그래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도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요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 개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요호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허목제를 드려 요호와께 아뢰였더니 요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요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요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요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부은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요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요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여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노스를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요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요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요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요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요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요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요호와께서 내게 재해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요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요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귀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란 중에 요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넛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온과 녹가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요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요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비를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요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요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요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요호와의 언약괴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요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이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역대상 21장에서 22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예루살렘 오르난의 타장마당 기부원 산당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요압 갓 오르난 솔로몬 시돈사람과 도로사람 이스라엘을 방백들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역대상 21장 2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부엘세바는 내계부 지역에 있는 성업으로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단지파의 성업입니다 여로보암 이곳 단과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갓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받을 처벌에 대해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3년 기근 징계입니다 사무엘 하에는 7년 기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3개월간 적굴에 쫓기는 징계입니다 셋째 3일간의 전염병 징계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죽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강구합니다 하나님께 아래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홀로 회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역대 상에서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국민적 재앙 앞에 하나님께 회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을 용서해 주기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하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사랍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곳은 천년 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살입니다 이후에 그 장소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르난의 타장마당을 구입한 비용은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 역대 상에서는 금 600세겔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 기자는 그곳 전체를 성전건축토로 생각하며 그 값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사에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의 재물을 모두 태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모세 때와 엘리야 때나 불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후 계속해서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르난의 타장마당은 예루살렘 성 밖 북쪽에 있으며 사무엘 하에 의하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이 이곳을 산 후 번제와 험옥제를 드리며 인구조사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세의 장막이 있는 기부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인구조사 사건 이후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여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인구조사 사건 이후 다윗은 본격적으로 성전부지를 확보하며 성전건축에 박차를 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우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번제단은 다윗이 인구조사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쌓았던 바로 그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래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윗은 성전건축을 위해 물적준비뿐만 아니라 인적준비까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또 모집하고 참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우와의 성전은 세계 만민을 위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솔로몬에게 여우와의 율법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둘째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배하라고 당부합니다 셋째 솔로몬에게 다윗 자신이 넉넉히 준비한 것 외에도 더 준비해서 성전건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와 성전건축에 최선을 다하라고 독려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성전건축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돌들을 다듬고 철과 녹과 백향목을 넘치도록 준비해두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권력의 자리 그리고 풍요로운 재물을 소유한 다윗이지만 다윗이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Subtitled byats Lawrence